앞에서 시청자 박진수 꿈하러 왔습니다. 또 남은 또 한번 하네요. 집에 왔습니다. 엄청난 집이죠. 집이라는 노래를 찾을 거예요? 웅! 아 네. 제가 벌어져 벌어지게 굶은 게 켜져버렸던가? 홈을 찍을 거고요? 한번 저희에 모시고 굉장히 예쁘다. 뷔시를 한번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안에 들어있고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가 회전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천천히 저희가 돌릴 거고 약간 미끄럼프처럼 장난치면서 이동하시면 될 거 같아요. 와 이 세트 돌아가요? 네. 와 이거 해보는 것도 나이가 세트있지. 아 알아서 세트예요. 전부 다 해봤어요. 천천히 저희가 돌려드리면 좀 재밌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아 그런 거 해봤어요. 내가 그런 거 안 해봤어? 다 해봤어. 네 해봤어. 날씨 안 하네. 오늘 저희가 나이크 쇼에 저희가 여러 곡을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은 저희 호미라는 곡을 공연을 하는 거 같아서 밀어줘. 파자마자 입었고 멤버마다 옷은 다르지만 되게 말 그대로 집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상상하고 이렇게 하는 컨셉을 가지고 하는 건데 되게 재미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팬분들에게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 볼까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주연아 나한테 졌어 나 오신 거잖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지도성 번대 보여줄 것처럼 네? 신기하다. 네. 금방 끝나면 돼. 엠진이 형 가봐야 돼. 네, 같이 한번 들어가보시고. 지미 펠런, 스폰 라이브. 저는 촬영하고 지금 하나도 못 찍었어요. 되게 많이 고쳤어요. 오잉? 근데 경국 씨랑 지미 씨는 멈추고 들어가 있구나. 오케이, 드럼 세트기 안으로. Let's get it. 네. 한번 돌리는 거 한번 보실래요? 한번 돌려주세요. 리허설 한 번 한 번. 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써도 돼요? 아, 그럼요. 하나, 재밌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쵸? 저의 군대로 달려 웃기겠다. 너무 그렇게 좋다. 그럼 자연스럽게 써내래. 천천히, 천천히. 좋다. 아, 좋네, 좋네. ㅎ 뭐가korke고 들어가죠? 지현 선수, 지현 선수. 어, 진짜? 진짜 겁나 웃기다. 오, 축소해요, 축소해요. 천천히 가.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스타. 오케이. 이렇게 하면 혼자 시작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되죠. 잠깐! 볼 수 있어, 세월아. 세월아 너 카메라 보면서 계단 올라가는 게 뭐야? 힘든데? 조금만 오르고 사실 잠깐 멈춰서 했다가 다시 조금만 오르고 다시 멈춰서 했다가. 제이홉, 넌 제이홉이잖아. 할 수 있어. 제이홉 다 하지. 다 저기에 기대해 있어. 너무 별론데? 오케이, 좀 멋있게 해야겠다. 뭔가... 뭔가 좀 힘들겠다. 잘하던데, 근데? 되게 잘하네. 역시 가르친 보람이 있어. 이거 하겠지. 하앙! 윤기 형 가봐라 해. 하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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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맛보기 끝났어요, 맛보기. 맛보기. 이제 아이돌과 다이너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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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스완. 네. 다이너마이트. 개정장의 소망의 알버 홈이 끝났어. 하앙! 하앙ما. 우선, 인품들이 나온 것 pne가 너도 기다려야 heard. 그래도, 저희가 또 내일 ITÜWиты맹잖아요. 거기서 한 번, Melissa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이!!! 지금 한번 진час been able to say, guys. 지윤이한테 부탁ί 여전히 떨리고 아... 그게 멋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뜻깊은데 아니네. 되게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아이돌이랑 멤버들을 맞추긴 했는데 음... 저런 느낌으로... 지금 나와요? 네, 지금 나오고 싶어요. 네, 잘 나옵니다. I love myself. 드디어 여기서 아이돌을 해보네요. 킹퍼킹! 멋있다. 수왕 여행을... 아니 뭐... 다른데로 왔어요. 전주. 옛날 생각도 나고. 신기하네요, 일단.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카메라 왜 들어와. 정국인가? 어. 두구두구 할 때. 어? 정국아, 너 두구두구 할 때 어떻게 해? 두구두구. 처음에 모이고. 두구두구 하셨다가.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서 안 와. 이거 하다가 나한테. 저도 저 자리에서 그거 하거든요. 아, 아. 카메라를, 카메라를 돌려. 카메라를 돌려봐. 카메라 한 번 올려 봐. 카메라 한 번 올려 봐. 그 이유가 뭐든 간에. I know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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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안 부서쳐져. 예쁘다. 예쁘다, 이거. 예쁘다, 이거. 색깔 뒤에 뭐야, 이거? 보라해. 아니야? 하, 이제 진짜 기절할 뻔했다, 진짜. 아, 너무 좋아. 여기 안무했어도 진짜. 컴백 뒤에서 지금 지는 중. 아, 나 기절, 기절. 기절, 기절. 다리가 지금 터질 것 같아, 지금. 동아리가 아파. 허벅지랑 동아리를 가만히 안 남자면, 아니다. 오우. 여기가 빡긴데, 그거 안 해야지? 아, 이거. 앉을 때. 힘차글라 했잖아. 야, 안 참아지겠다. 1초 참아지지 않냐? 오우, 오우, 오우. Darren! 팔 앞 말이야. 파이팅! 파이팅! 다행이다. 화이팅! 오 오 오 오 오 당믿은 종 perdura 오 오 오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united Players religiate 나 온다! 나 온다 아보지?! 태종대형님?! 1위 진짜 미쳤다 진짜 와 2주 1회였습니다. 빌보드 2주 1회의 소식을 방금 들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저거 멋있는데? 2주 1회는? 야 오빠! 어? 뭐야 이게 진짜 진짜라고? 저는 차트 보기 전까지 안 믿습니다. 캡쳐! 나에게 캡쳐를! 맞아 그냥 100점 차이면 10씩 올라. 너무 설레마 치면 나. 아니 보일래? 마지막? 나도 나도. 아니 아니 끝날 때 난 좀 퍼져 있는 게 낫길래. 저희 지금 여기 스피드의 소액이 굉장히 크게 낼 거예요. 경외룡과 일정단에서 뭔가를 찍는 건 초초라고 하네요. 지금 이 쪽 경외룡이 간절히 편하게 심해집니다. 서울 사랑! 서울 사랑! 서울 사랑! 주릅 같은 밤 있어. 시릅 같은 밤이야. 시릅 같은 밤 있어.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귀신 이거 남장 특집이. 아아아아악. 다운 하나 해줘. 시릅 같은 밤 들었어.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바다 소년이에요. 와이엇 소음에 유의해주시고요 하구만은 그 담부터 부탁드릴게요 와이엇이 셔러 맞췄습니다 깜짝하지 않나요? 다이너마이트랑 또 뭐죠? 여러분 또 한 번 저희가 뭔가 역사 있었습니다 경북공에서 공연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처음이라고 해요 근정상이나 경북을 이렇게 빌려서 공연을 하게 해주시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여기에 한번 와봤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행사할 때 한번 아 진짜요? 사실 우리나라 진짜 예쁘거든요 경북공은 또 짱이잖아요 그중에서 다이너마이트랑 또 뭐죠? 블랙스완 녹화를 해야 되니까 저희 앞으로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하나 둘 셋 안녕 하나 둘 셋 독트로랑은 좀 다양해요 열 셋 빨간 northeast 다이너마 zust 귀엽다 굉장히 예뻐요 더워요 죽을 거 같다 아이스크림 맛있나? 끝나고 먹어야지 자 액션 컷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아우 뭐야 봐봐 아우 열심히 좀 하나도 안됩니다 아우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0년만, 20년만. 귀여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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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뭐야? 진 형이 진짜 신기하다. 내가 이제 진 형, 남진이 에이스야, 지금. 나는 나의 느끼야,lichen, emergen! 나는 난 난 난 난 sent 나는 난 난 난, 날, 날 téléホ cond Bogian 수 ouvert tweet 쿠Intf 푸 ek 으 평소에는 묶고 다닙는데 무대에서는 묶고 살 이런 성인들이 많지가 않아서 근데 오늘은 그나마 입문들에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다섯 개의 퍼포먼스 중에 드디어 마지막 촬영인데 세트에 보고 안녕하세요 블랙스완 촬영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미 켈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남왕주요 남왕주예요 여기는 나이트쇼 블랙스완 촬영 현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촬영이죠 마지막 촬영입니다 네 마지막 촬영인데 3원 기대해주세요 3원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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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원 2원 2원 3원 2원 3원 3원 2원 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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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원 3원 3원 4원 4원 3원 4원 4원 5원 4원 자 여러분들, 지미 프로나 나이트쇼 모든 촬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총 5개의 퍼포먼스로 진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사이드바이트 했죠, 코렉스 좋아했죠. 경복궁 가서 아이돌도 하고, 송도 했죠. 그리고 송도 찍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트쇼 기대 많이 했어요. 저희가 며칠 찍었죠, 이거? 4일, 4일, 3, 4일. 진짜 아미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큼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빌보드 2중 1도 감사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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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